다른 뜻에 대해서는 오셀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오셀로, 베니스의 무어인 오셀로의 비극은 쉐익스피어가 쓴 비극이다. 윌리엄 쉐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공통적으로 주인공들이 어떤 성격적 결함을 갖고 있고 이 결함으로 인해 초래된 비극을 다루고 있는데 오셀로는 질투로 인한 비극이다. 베니스의 장군인 무어인 오셀로는 원로원 의원의 딸 데스데모나의 사랑을 받아 그를 아내로 맡는다. 그러나 부관의 지위를 캐시오에게 준 오셀로에게 유감이 있었던 기수 이하고는 우선 캐시오를 실각시키고 그 복직 탄원을 구실로 캐시오를 데스데모나에게 접근시키는 한편 아주 무서운 흉계를 꾸며서 오셀로에게 사실 무근한 데스데모나의 부정을 말하여 믿도록 만든다. 의혹과 질투에 사로잡힌 오셀로는 드디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침실에서 교살한다. 그 직후 이하고의 관계는 폭로되지만 이미 때가 늦어 오셀로는 스스로 목숨을 끝낸다. 이 작품의 흥미는 정직의 가면을 쓴 악의 천재 이하고의 활약에 있으며 그의 행동의 동기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비평가들 사이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오셀로는 지나치게 단순한 주인공 이라고 보이기 쉬우나 그가 자기의 가슴에 검을 박는 최후의 장면에서 참회하는 그의 심정과 다시금 데스데모나의 진실을 확신하게 된 그의 기쁨을 읽어볼 때에 대개는 이 작품의 주제를 이해할 수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